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온열찐질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세종헬스케어 전기찜질기입니다. 어르신 선물용으로 좋은 온열찐질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여러 부위 찜질 가능합니다. 약간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아이보후 충전식 온수찜질기입니다. 충전식 온열찐질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에 냄새날 수 있습니다. 3위는 제스파 전기 온열찐질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온열찐질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100% 국내 생산이며 열쇠 종류 디자인 선택지 있습니다. 2위는 닥터김강 전기 온열찐질기입니다. 선물용으로 좋은 온열찐질기로 온도 설정 자유롭고 8시간까지 타이머 설정 가능하며 저온화상 방지 기능 있습니다. 1위는 네이브 전자파 차단 온열찐질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온열찐질기로 전자파 차단 잘 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100%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